견인차 홈 안녕, 게리! 오늘 무척 바빠 보이네! 응, 게리야! 뭔가 잘못됐어? 다시 한번 해볼래? 저런! 포크리프트에 큰 문제가 생겼네! 견인차 톰을 불러보자! 톰이 도와줄 수 있어! 어? 이제 쓰레기통에 끼워버렸네! 톰! 이봐, 톰! 쓰레기차 게리에게 너의 도움이 필요해! 일어나! 게리는 길 바로 아래에 있어! 어서와, 가자! 좋아, 톰! 계속 가면 돼! 음, 게리는 여기 근처 어딘가에 있을텐데? 톰, 저길 봐! 저기 게리가 있어! 게리, 톰이 왔어! 톰이 너한테 낀 쓰레기통을 빼줄 거야! 그럼 이제 너를 차고지로 데려갈게! 그럼 이제 너를 차고지로 데려갈게! 우린 차고지에 도착했어!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 게리! 톰, 준비됐어? 좋아, 게리! 포크를 올려봐봐! 무슨 일이야, 톰! 포크를 교체해야 할 것 같아? 아니야? 맞아, 포크는 괜찮아 보이네! 어허! 저걸 고치기 위해서 조절가능한 스패널 찾아보자! 톰, 저길 봐! 선반 꼬대기에 있어! 훌륭해! 이제 다시 숨쉴 수 있어, 게리! 우와, 게리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 잘했어, 톰! 게리의 바퀴에 공기가 빠진 것 같네? 오, 좋아! 압력계네! 타이어의 압력이 알맞도록 하기 위해 이걸 쓰지! 엉uer이시A 손가락 이거 정말 잘 다룬다, 톰 톰, 다음은 뭘 해야 할까? 맞아 찌그러진 곳을 고쳐보자 정말 멋지다, 톰 찌그러진 곳이 완전히 없어졌어 그럼 이제 끝났네? 개리, 이제 안심한 것 같네 모두 톰 덕분이야 안녕 개리 이젠 쓰레기통이랑 너무 안달라볼게, 조심해 어, 개리 톰에 쓰레기통을 채워줘서 고마워 안녕 개리 톰 이봐 톰, 일어나라고 전화 왔어 톰, 무슨 일이야? 어? 섹터 벤이 공경에 빠졌어? 출발하자 벤, 걱정하지마 톰이 오고 있어 톰이 널 금방 고쳐줄거야 그래 톰, 계속 가면 돼 톰, 벤을 찾을 수 있겠어? 봐봐, 저기 있어 서두르자 안녕 벤, 잘 지내 뭐가 문제야? 벤이 엔진이 고장났다고 말하네 벤이 엔진이 고장났다고 말하네 이제 차고지에 도착했어 벤, 톰이 이제 널 살펴볼거야 그럼 씻는 거부터 시작해볼까? 벤이 엔진이 고장났다고 말하네 죽을 때에 벤이 엔진이 고장났으면 좋고 벤이 엔진이 고장났고 주쩍나는 소리 벤이 엔진이 고장났고 주쩍이 평소에 기본 시작해볼게 벤이 엔진이 고장났고 소금을 넣어 다시 쓰게 됐는데도 부쩍이 고장났고 소금이 고장났고 소금은 고장났고 뿌린 고장났고 이게 좋겠지 수제 Increase 신선한 육회 고장났거 새것같아, 벤 반짝이고 있네 모두 톰 덕분이야 어떤것같아, 톰? 맞아, 엔진을 확인해보자 심하게 망가진것같아 그걸로 될까, 톰? 음, 사용할수있는걸 갖고있는것같네, 톰 벤, 널위해 새로운 엔진을 사왔어 완벽한 작업이야, 톰 톰, 왜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 깨진거울 이거 놓칠뻔했네 그치만 별로 큰일도 아닌것같네 톰, 이걸 분명히 쉽게 고칠수 있겠지? 톰, 뭔가 발견했어? 그런것같네 벤, 이제 새로운 거울을 가졌네 멋지지않아? 정말 완벽해 보인다 안녕, 벤 안녕, 제레미 잘 지내? 이봐, 제레미 조심해 앞을 봐 아, 제레미 너 괜찮아? 널 고치기 위해서 견인차 톰을 불러줄게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톰 이봐, 톰 택시 제레미에게 너의 도움이 필요해 얼른 서두르자 좋아, 톰 그냥 쭉 가면 돼 왼쪽이야, 톰 어, 잠깐만, 톰 빨간불 이제 가자 제레미, 톰이 여기 왔어 톰이 널 도와줄거야 자고지로 갈 시간이야, 제레미 계속 가보자 우린 차고지에 도착했어 그럼 시작해볼까? 그럼 어떻게 손봐야 할까, 톰? 그래, 제레미의 앞쪽 안전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분명 아플거야 이건 완벽하게 맞겠는데? 벌써 더 좋아진 것 같아, 제레미 이제는 엔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자 아, 이걸 바꿔야겠다 선반 위에 저기를 봐봐, 톰 저걸로 될까? 그럼 낡은 엔진을 빼내고 엔진을 새걸로 교체하자 좋았어 어? 저길 봐, 톰 제레미의 유리에 있는 금이 좀 큰 것 같아 좋아, 우리는 유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흐들컵을 사용할거야 준비됐지, 제레미? 하나, 둘, 셋 좋아 이제 새로운 유리를 찾을 시간이야 저기에, 저걸로 될까, 톰? 어, 어 크기겠다 아, 그러네 이건 제레미에게 너무 크다 그럼 저건 어때? 어? 완벽해 멋지다 제레미, 이제 완벽해 보여 어? 저기 지붕 표지판이 좀 흔들려 어떤 것 같아, 톰? 톰, 제레미에게 딱 필요한 걸 갖고 있지 않아? 어허 좋아, 톰 그럼 어떤 걸 고를까? 이걸로 할까, 톰? 어, 어 아냐? 이건 어때, 톰? 어허 완벽해 오래된 표지판은 안녕 새로운 건 완전 반짝거리고 멋있어 제레미가 되게 행복해 보인다 안녕 제레미 좋은 하루 보내 안녕 레이싱카 제리 큰 경기 준비됐어? 응 오, 굉장히 빠르다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이길 것 같다 제리 무찔러버려 제리 오, 무슨 일이야 제리? 너 괜찮아? 큰 경기가 몇 시간 뒤인데 걱정마 널 고쳐줄게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견인차 톰을 데려올게 톰이 널 도와줄 수 있어 안녕 톰 오늘 참 긴 하루다 톰 들어봐 레이싱카 제리가 곤경에 빠졌는데 큰 경기가 몇 시간 뒤야 너의 도움이 필요해 좋아 톰 넌 영웅이야 따라와 제리를 찾자 저기야 톰 저기야 톰 제리가 저기서 우릴 기다리고 있어 오, 조심해 톰 안녕 제리 톰이 여기 왔어 출발해보자 출발해보자 다들 차고지로 갈게요 준비됐어 제리 준비됐어 톰 그럼 뭘 먼저 해야 할까 톰 아, 맞아 먼저 바퀴를 바꿔보자 네가 달려야 할 속도를 생각하면 타이어가 달아버리만 하다 제리 제리를 위한 새 타이어가 어떤 게 있나 보자 그걸로 될까 톰? 아니야 아, 그렇지 이건 제리에게 너무 작아 그럼 저건 어때? 좋아 이건 제리에게 완벽한 경주용 바퀴야 이제 낡은 타이어를 제거하고 새로운 타이어를 맞추자 멋져 보인다 제리 또 뭐가 있지 톰? 그렇네 좌석이 굉장히 낡은 것 같네 톰, 저기 저걸로 될까? 새로운 좌석으로 바꾸자 신나지 않아, 제리? 제리가 되게 행복해 보인다 어? 뒤쪽 날개를 봐, 톰 차고지 어딘가에 더 나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색깔이 제리한테 맞을 것 같아? 빨간색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거? 좋은 선택이야, 톰 와, 톰 제리가 이제 완벽해 보여 우승자 같아 이건 뭐야, 톰? 우와, 멋지다 새로운 경주용 스티커네 경기 잘하길 바랄게, 제리 잘 다녀와 안녕, 빌리 오늘은 뭐하고 있는 거야? 응 아, 집을 짓기 위해서 이 벽돌을 옮기는 거야? 응 잘했어, 빌리 벽돌 한 더미만 더 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응? 저런, 무슨 일이야, 빌리? 뭔가 잘못됐어? 응 어? 빌리, 너한테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도와주러 올 때까지 기다려 견인차 톰이 널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이봐, 톰 바쁜 거야? 톰은 뭐든 정리하는 걸 좋아하지? 있잖아, 톰 불도저 빌리가 곤경에 빠졌어 너의 도움이 필요해 같이 갈 거지? 좋아, 톰 너는 영웅이야 따라와, 빌리를 찾자 좋아, 톰 그냥 쭉 가면 돼 저기야, 톰 빌리가 저기서 우릴 기다리고 있어 빌리야, 여기 누가 왔게? 넌 이제 안전하게 맡겨줬어 그러니 안심해 출발해보자 다들 차고지로 가실게요 준비됐어, 빌리 준비됐어, 톰? 어 좋아, 그러면 저런 이게 작동을 안 하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음, 저건 어떤 거야, 톰? 아, 그렇구나 빌리의 토공판과 토공판 승강실린더를 연결해주는 나사를 조여줘야 돼 그걸로 될까, 톰? 좋아 준비됐어, 빌리 응 나사를 얼른 좋게 조여보자 잘했어, 톰 빌리는 이제 고정돼 있어서 일할 수 있겠어 또 다른 게 있어, 톰? 봐봐, 저 배기관이 굉장히 낡아서 교체해야 할 것 같아 톰, 저기에 저걸로 될까? 아니야? 그럼 이건 어때? 완벽해 새로운 배기관으로 바꿀 시간이야, 빌리 재밌다 빌리, 신나지 않아? 응 왜 그래, 톰? 어, 그렇네 이쪽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어 이걸 바꿔볼까? 톰, 너 마스크 멋지다 먼저 페인트 도구를 챙기자 그리고 이젠 색깔을 고르자 색깔을 고르자 이 빨간색? 어, 어 아니야? 좋아, 오렌지색 어허 좋은 선택이야, 톰 좋은 선택이야, 톰 와 톰 잘했어 빌리가 완전 새것 같아 보여 안녕 빌리 좋은 시간 보내 톰 일어나 전화 왔어 톰 경찰차 매트한테 무슨 일 있나 본데 가서 도와주자 근데 매트 어디 갔지? 매트 보여? 놀이터에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 여기에도 없는데 톰 저기 있다 찾았어 안녕 매트? 걱정마 톰이 도와주러 온 거야 좋았어 자 이제 착오로 다시 가자 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좋았어 엔진을 바꾸는 거야 옛날 것은 옮기고 새로운 걸로 갈아놓는 거야 매트에 새로운 엔진 보여 톰? 어? 저게 딱 좋겠다 텅 저게 딱 좋겠다 어? 토음 또 뭐 해야 될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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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바퀴를 갈아야지 바퀴를 가르면 발판을 조금 더 올려야 되겠지? 어느 게 필요하지? 맞아, 그건 너무 크다 그럼 이거? 맞아, 그건 자전거의 단은 바뀌잖아 맞아, 그거야 그거 이제 바퀴를 가르러 가자 톰, 왜 그래? 역시 톰이야 매트를 위한 제일 새 거인 교통 표시 정말 좋은 생각이야 와우, 매트! 새 차 같아 매트, 다음에 봐 그리고 톰, 너무 잘했어 다음에 또 봐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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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